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혜연이가 좋아서 응응응 근데 나 밑에 이거 종이도 먹었다 네? 먹어도 되려는 거야? 조심하세요 여러분 먹을 때 응 조심하세요 OST가 OST 오! 잠만 잠만 하하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하 아 누가 싫어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끝나? 어 이런 느낌 완전 OST 같아 민지아 대리 조금 길게 해볼까?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? 오케이? 이러는 거예요 뭐 좋은 말 해? 어 완전 좋은 말만 해줘 가사 중에 오케이 있군요 너와 나 한께랑 뭐든지 오케이? 이거 불렀는데 언니가 갑자기 오케이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러고 또 부르려고 했거든요 아 민지아 오케이 라고 나와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에? 에? 수고했다 짜잔 응 응 근데 나 밑재 이거 종이도 먹었다 에? 응 근데 나 밑재 이거 종이도 먹었다 에? 응 근데 나 밑재 이거 종이도 먹었다 어?